그러면 이어서 불러야 되니까 너무 낫지 않게 제가 우와아아아아아 아니에요 나 깨주셔도 돼요 선배님 제발요 아름다운 청춘에 앉아 함께 써내려가자 너만 저 추억들로 가득 채울래 컴온! 아무 걱정도 하지는 마 나에게도 맡겨봐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넘겨볼 수 있는 한 테이지가 될 수 있게 완벽하다! 감사합니다 영어! 완벽하다! 감사합니다! 소비님 너무 잘하세요! 오늘의 홈페이지였습니다!